모스트하크 요새 모스트하크가 대세입니까? 일단 다운로드 해놨어요. 근데 로아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로아가 현질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안 해도 됨. 괴물지가 돈 많은. 혹시 다 해주십니까? 풀코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로아 뭐 그냥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들어가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예전에 그냥 흘라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어? 캐치마인드 베낀 거 아니냐 이거? 야채브라니 이거 베낀 거 아닙니까? 야채브라니 이거? 어? 로스트하크가 삭제가 됐네. 베낀 거 아니냐니까. 운영자분이 삭제를. 아 뭐 뭐야. 악성코드로 의심되는 동작 특성을 보이는 애플리케이션. 실효하고 컴퓨터 다시 시작. 잠시만요 이거 위험하다. 잠시만요 이거 악성게임이네 이거. 이분이 막 보습니까? 몽환 군단장 아브렐슈드 이 녀석이. 보스가 몽환 군단장 아브렐슈드마저 이게 이제. 예아 네. 그냥 이거 어? 연합편 이런 거 말고 그냥 악당편에 캐릭터 못 만드냐? 악당할래. 제가 루페온 캐릭터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이 옛날에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아홉사. 다음 단계. 이거 맞죠? 할까? 이렇게 입고 전투를 하겠나? 아니 같은 편 딜러들이 딜을 못 넣겠어 이거. 레이드 갔다가 눈 맞아가지고 둘이 손잡고 탈주하겠네. 우리 그냥 도망칠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 여자친구다. 데이트에 입고 나온다 이러면은. 약간 이런 것도 나쁘지 않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풀빌라나 갈까? 가운데 내가 예약해놨어. 딱 해가지고 이제. 에? 딱. 야 이거 뭐. 근데 귀가 좀 아쉽다. 실제로 귀가 이러면은. 좀 깨지 않을까. 같이 이제 홈플러스 장 보러 갔는데. 귀가 이러버리면은. 남들 다 쳐다볼 거 아닙니까. 바꿀 수 있어요? 어? 이 자체로 괜찮은데? 피부 색상. 어? 플로딩딩한 것도 나쁘지 않은걸? 약간 룰루처럼. 네. 아. 난 이게 좋다. 하하. 네. 강도. 강도는 뭡니까? 피부 윤기. 어? 야 이거 물광. 이런게 되네? 이게 뭐가 다르냐. 이렇게 딱 보면은. 약간 비에 젖은 듯한? 여기 쇄골이. 딱.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 여기 좀. 명암이. 네. 아 이게. 다르다. 난 이게 좀 좋더라구요. 약간. 여자 이제 화장도. 약간 물광. 주근깨. 아 이건 진짜 약간 백인 같네요. 이 주근깨까지 하니까. 약간 서양의 틴 에이지한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느낌의 주근깨 빼겠습니다. 눈. 눈 지금 어떤 눈이냐. 아 또 이런 써클렌즈를. 눈 안에 우주가 있다 이거죠. 네. 이 눈에 이거 하트 아니냐 이거. 이거 하트 눈이잖아. 나 죽네. 응? 이건 너무 좀 오버하는 것 같고. 한 이정도. 이런 느낌의. 네. 귀도 바꿔야 되는데. 일단은. 일단 제일 취향은요. 아 이게 이게 좋다. 네. 전 이걸로. 아 나 이렇게 머리 약간 뒤로 이렇게 딱 묶은 거. 이런 거 좋지. 약간 이 소드 아트 온라인에. 아스나 저양. 그런 이제 헤어스타일이 아닌가. 정말 좋네요. 뭐 연예인에도 되겠어요. 뭐 얼굴이. 응? 아 이건 머리 이제 전체 색이구나. 응. 아 이 염색하려면 탈색 최소 세 번은 해야 되는. 그런 색상들이 지금. 이정도면 투핏 다 그냥 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머리 투툰도 돼? 에스 그레이도 가능하다는 거 아니냐. 어 잠시 진짜 엘프인데. 투툰 이거 굉장하네요. 빨간색 하니까 살짝 좀 센 느낌도 나고. 흰색은 약간 좀 병약한. 귀족의 딸인데. 남장님의 딸. 어릴 때부터 좀 지병이 있는. 초록색은 이제 그야말로 엘프. 너무 초록색이면 좀 깹니다 이게. 살짝 이제 이런 느낌의. 아 이쁩니다. 상당합니다 진짜. 네. 아. 아. 혹시 옷 다른 건 없냐. 수영복 같은 거 있잖아요. 왜냐면 너무 좀 이게 가리네. 키도 조금만 줄이고 싶네. 이게 지금 한 보니까. 172 정도 되는데. 한 167 정도로 좀 줄일 수 없을까. 문신 어딨나요 혹시. 문신 어딘데요 문신. 맨 오른쪽. 꾸미기. 화장도 있어. 어. 우리 자기는 근데 화장 안 한 게 더 이쁘다. 눈 화장 안 한 게 낫겠다. 이거 거의 뭐 매드맥스 그거 되는데. 네. 하지 않는 게. 이거 이거 괜찮네. 약간 색조 화장이네 이거. 요새 그. 케이 화장 아닙니까. 좀 이제. 색을. 붉은색으로. 딱. 에. 아이섀도우도 약간 붉은색으로다가. 알싹 이런 느낌으로. 아. 점점 이뻐지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잘 만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뭐냐. 아. 이. 이거. 저기. 크리링이야. 어. 이건 좀. 아. 약간 아바타 느낌도 나고요. 아. 이쁘긴 하다. 일단 없는 걸로 하고. 스읍. 음. 아. 이. 이거는 진짜. 할로윈. 이렇게 했을 때. 이쁜게 진짜거든. 약간 아칼리. 그런. 이제. KDA의. 네. 와. 센스. 진짜 이쁜데요. 아니. 이 눈 화장에. 입은 안 이랬으면 좋겠는데. 눈 화장을. 이렇게. 스모키하게 할 수 없을까. 눈 화장을 한번 해보자. 내가. 아. 근데. 연한 게 낫다. 이거는. 좀. 네. 그러니까. 너무 컴쌓어. 그러니까. 약간. 그냥. 아기들 화장법 같달까. 응. 왜. 이걸 하고 있나 싶네. 스읍. 스읍. 아기들 화장법 같달까. 안 한 게 낫 같기도 하고. 예. 안 한 게. 위에 게 중요하네요. 보니까. 아. 잠깐만. 동사무소 가서. 신고. 나는. 진짜. 너무 아름다운 레우. 과거 살짝. 껌을 씹었지만. 이제는 뭐. 나만의 현모양철을 꿈꾸는. 한때 살짝. 나쁜 길로 빠질 뻔도 했지만. 그런데 안 빠지고. 올바르게 자라온. 그런 느낌이랄까. 입술. 이런 것도 좀 볼까. 어. 아. 입술이 진짜 중요하네. 와. 여자들이. 무슨 통 같은데. 붓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심심하면 입술 칠하잖아. 그게 이유가 있네. 입술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게. 응. 입술 지금 이쁜데. 지금. 아. 옆모습이 더 이쁜 스테이. 아. 나. 뭐야. 내. 내 여친 방송 시키고 싶네. 이거. 야. 방 하나 해줄테니까. 가서 방송해. 어. 아니. 아니. 너무 이쁘잖아요. 정말 이쁘다. 응. 가슴이 너무 크다고요?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엄청 크긴 한데. 게임에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 게임에서는 이 정도 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옷 입으면은. 안 보여. 응. 아니. 나는 좀 애매하게. 이 정도. 이 정도에서 멈추고 싶은데. 이게. 이게. 그게 안 되네. 여기서 탁. 멈추고 싶은데. 새벽 3시에. 요아일 침커마 보면서. 기리덕거리는. 내 인생댁. 어흑. 어흑.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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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어흑. 야. 이거는 코가 살짝. 코에 좀. 하이라이터가 왔다 할까. 코에 약간. 러시아스.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루돌프는 아닙니다만. 네. 발짝 이렇게. 색이 들어간. 옆에서 보니까 조금. 이상한데. 아닌가? 코 높이가. 좀 아쉽네요. 여기만 살짝. 이렇게 해버리고 싶은데. 뭐. 괜히 손 대지 말자. 더 이상해질라 어 턱을 좀 더 줄일 수가 있다 어 약간 튀어나온 것도 좀 새초롱하니 뭔가 어? 홀리리아드? 어 이쁘네요 좋습니다 저는 이거 괜찮네요 나 이렇게 갈래요 그냥 위험결정 그냥 약간 여자같은 닉네임 뭐 있죠 유미 유미 혜지 혜지도 있네 아 이런 인기 닉네임은 은서 유나 아 뭐 다 있냐 에이 씨딱새끼들 그냥 아니 뭐 여자 이름 뭐 있잖아요 좀 이쁜거 문자로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설화요 설화 당연히 있겠지 설화는 설화가 없을 리가 설화는 내가 봤을 때 돈 한 10만원 해도 팔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채연 아니 뭐 다 있냐 아 이게 두 글자 닉네임이 안되겠다 그걸로 가자 예흥 생성기 메이플이 무제한 두 글자 닉네임을 해야 헤네시스에서 족밥 냄새 안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자로 만들어주는 예흥 제조기 이게 있다 응 이걸 이제 만들어주는 첸 얻 배년 튼 펫 화킴 짱 비 배년? 진짜 병신갑다 배년 이런 것도 이제 아이템 매년 하면 막 한 5,000원에 편리는 응 배년? 배년으로 배년으로 갈까 그냥 배년으로 가자 응? 다시 이미 살고 아 먹혔네 아씨 방송 보고 누가 먹었네 아 저 S급 닉네임 배년이 어떤 10세야 배년을 가져가다니 배년 돌려주세요 아니 그지 진짜 S급 닉네임 있다 배년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 사이버 여자친구 닉네임 진지하게 정해야 된단 말이야 만들어서 넥카맛 좀 해야지 네 해 주세요 대 perde 해 해 해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